안녕하세요 풀뚜랑풀맘 입니다. 지금부터 잡초제거 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바디나물하고 참치나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봄이 되면 어디 멀리 나물 따라갈 필요없이 여기 와서 나무를 캐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수국차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요. 그래도 내년 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순도 보이고요. 보통 수국차라고 하면 수국나무를 가지고 차를 만들거나 수국꽃을 가지고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수국차는 그런게 아니고 수국차를 만드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수국차 이파리를 따서 그늘에서 하루나 이틀정도 말려가지고 시들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비비다보면 끈적끈적한 점성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조금 나오네요. 비빈 것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질 정도가 되면 후회용기 같은 데에 낫 엽거나 아니면 이닐이나 면포 같은 걸 싸가지고 30에서 35도 정도 온도 되는 곳에 여름같으면 실온에 이렇게 해가지고 놔둡니다. 하루나 그 정도 이틀 정도 신청을 시키면은 이게 단맛이 강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그늘에서 말리면 수국차가 됩니다. 수국차 나무 잎은 그냥 센 거를 따가 먹어도 잎이 조금 단맛이 있습니다. 부라보노이드를 먹은 것 같은 시원한 맛과 함께 끝에 두는 단맛이 있는데요. 당분이 있는 단맛이 아니라서 강요병 환자들한테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차수국 잎을 먹는다고 해서 혹시 일반 수국 잎도 먹을 수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 수국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시면 안됩니다. 수국차 나무는 그냥 보면 산수국하고 닮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산수국하고 수국차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저도 이제 수국차 키운지 얼마 안되니까 수국차하고 산수국하고 그렇게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도 내년에는 수국차도 좀 자랄거고 산수국 꼽히게 되면 제가 한번 더 비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려 드릴게요. 이것은 바디나물의 어린잎입니다. 이렇게도 올라오구요. 또 이렇게도 생겼구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겼습니다. 바디나물은 잎의 변이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식물이구요. 이걸 산에 올라갈 때 바디나물 한 뿌리만 먹고 올라가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지금 바디나물은 이런 상태로 있는게 아니고 꽃이 올라온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좀 어린 개체고 여기가 더 느린 데다가 아까 풀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드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정도 되면 나물로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따서 쌈채나 나물 또는 겉절이나 장아찌로 이용합니다. 물론 뿌리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뿌리는 도라지나 이런것들 더덕같은거 먹듯이 그렇게 묻혀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디나물의 꽃입니다. 지금 얘가 상당히 키가 커서 한 2미터는 될 것 같아요. 제 키보다 큽니다. 꽃이 이거면 얘가 꽃이구요. 이렇게 열매가 맺습니다. 바디나물은 약재명을 전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호나물하고는 다르구요. 감기나 기침 또는 뭐 가래 이런데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디나물은 발명골 신물들이 많습니다. 참당기나 간팔 지리간팔들이 있는데 참당기는 독성이 없으시겠지만 지리간팔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채취하게 되시면 먼저 그런것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채취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